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킴입니다 자 오늘은 97번 입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not so much asb 죠 not so much asb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 가 아니라 b 란 얘기에요 그쵸 a 라기 보다는 b 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킴입니다 자 오늘은 97번 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not so much asb 에요 자 이거는요 a 라기 보다는 b 다 라는 겁니다 그쵸 a 라기 보다는 차라리 b 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이 not so much as 가 붙어요 much as 가 붙은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뭐 조차 않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또 예문을 바로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자 not so much 보이시죠 예 not so much as 가 이렇게 보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이게 예 그는 노벨리스트 가 아니라 포에츠다 포에트 그죠 시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not so much as 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뭐뭐 조차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는 그의 이름 조차 쓸 수 없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not so much asb 가 되겠죠 개인의 어떤 권리 라기 보다는 사회의 필요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4번을 보시면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여기 지금 강조용법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강조용법 그래서 중요하다죠 matter가 중요하다 동사로 쓰일 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뭐가 아니에요 not what you read or hear at school or university죠 예 학교와 대학에서 너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쵸 자 그러면서 뒤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not이 여기 있고 not so much 다음에 원래 여기 이 much하고 as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 what you read 해 갖고 요 전체 문장이 이제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how you read and listen 이죠 너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느냐가 그쵸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라 바로 너가 대학에서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쵸 너가 어떻게 읽고 듣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5번도 여러분 보시면은 not so much 있죠 그리고 저 뒤에 a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쵸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지쳤다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지루하거나 실망을 한 거죠 낙담을 한 거죠 되셨죠 예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또 뒤에 나오죠 예 not so much as가 붙어 있죠 이거는 뭐뭐조차 않다죠 자 그는 뭐조차 안 했어요 예 make an excuse죠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for stepping on my foot 내 발을 밟은 것에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붙어 있을 경우에는 뭐뭐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떠났죠 방을 그쵸 예 without so much as 인데 여러분 이거 without은 거의 not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뭐가 없는 거니까 그쵸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good bye 라고 인사하는 것조차 없이 그쵸 방을 떠났습니다 자 요것도 요렇게 살짝 변형된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바다가 그쵸 not so much가 또 나오네요 여기 not so much asb 그래서 바다가 세상을 나누었을 나누었다기 보다는 그것을 합쳤죠 그쵸 세상을 결합시켰습니다 자 이제 긴 문장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살펴볼게요 자 학교 교육의 아주 좋은 이용 위대한 용도 용도가 되겠네요 용도 위대한 용도는 자 뭡니까 not so much asb죠 예 그래서 너에게 어떤 무언가를 가르친다기보다도 너에게 배움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그쵸 the art of learning이죠 자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may니까 너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기술을 그쵸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언제 after life인데 after life는 내세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생이라는 뜻도 있죠 여생 만년 여생 그쵸 그 그러니까 아무튼 느지막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for yourself니까 스스로죠 그러니까 너가 만년에 너의 여생에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술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 그쵸 그게 학교 교육에 아주 위대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뭐 어떤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그 문제에 너가 선택하는 거죠 to turn your mind 너의 마음을 돌릴 즉 너의 마음을 쏟아 부을 그 문제죠 어떤 문제 그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쵸 스스로 남은 만년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인간은요 피조물이 아니죠 예 그럼 뭐예요 not so much as죠 예 피조물이 아니라 뭐다 그는 창조주죠 뭐에 있어서 바로 그 환경에 있어서 circumstances 환경에 있어서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자 그리고 by the exercise of his free will이죠 자유의지의 행사에 의해 자유의지의 행사죠 exercise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는 지시할 수 있어요 그의 행동을요 그쵸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들이 그것들은 여기서 행동이겠죠 행동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비프로덕티브오브는 한 단어로 뭐예요 그냥 프로듀스가 되겠죠 예 생산할 수 있도록 바로 좋은 것들을 뭐보단 악한 것들보다 악보다 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의 자유의지의 행사로 행사를 통해서 행사에 의해서 그는 그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죠 그쵸 자 요정도로 하겠구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남자가 나에게 왔죠 그리고 나서 물은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whether I was going towards a certain town 그쵸 내가 어떤 특정한 그쵸 어떤 특정한 마을로 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오브 위치죠 예 바로 그 마을의 그 마을의 he gave me the name 그가 그 마을에 대한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었던 한 특정 마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물은 거죠 자 하지만 내가 not so much age죠 예 나는 뭐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쵸 들을 수조차 없던 거죠 들어본 적조차 없는 거죠 뭐를요 바로 이 마을에 대해서 들어본 적조차 없기 때문에 때문에 나는 그에게 말했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모른다 되셨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 같고 거리의 이름을 대면서 그곳으로 가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근데 이제 그 거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4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사람은 have the saying have the saying 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속담을 그쵸 속담이 속담을 알고 있다는 정도가 되겠죠 어떤 속담이에요 한 사람이 알려진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by the company 동료들인데 그가 유지하는 그가 사귀는 의역하면 그 동료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논단 얘기입니다 요 속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자 심지어 심지어 even more than by the book he reads 바로 그가 읽는 책들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이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누구냐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잘 알려진다는 거죠 자 이 속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이 정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not so much 뒤에 asb 가 되겠죠 예 바로 그 자기 자신과 그의 사상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뭐에 의해서 그의 친구에 의해서 그의 친구에 의해서 그가 그의 동료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이는 바로 이리즈하고 됐을 박스 줘야겠죠 바로 그의 다양한 관계 즉 친구들과의 그의 그가 가지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다 그쵸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 속에서다 뭐가 그가 드러내는 걸 그의 내적 감정을 그쵸 이거 강조 영법입니다 이리즈하고 됐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되는 거죠 바로 그가 드러내는 그의 감정 내적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디에서 다 바로 예 그의 아주 다양한 관계 그 친구들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 그 인간과 어울려